이호석의 주력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주목할 종목을 한번 그루핑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LIGNX1, 킹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아이, 인텔리언테트입니다. 네, 오늘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주셨는데요. 우주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성장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떨치는 듯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또 관심을 받는 영역이기도 했는데, 우주 관련주 네 가지 종목을 모두 꼽아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오늘 어떤 종목 주력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LIGNX1입니다. 이번 한 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미공동원전수출 모멘텀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고요. 이번 지침 종료를 통해서 사거리 제한과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방산, 우주 개발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심에 LIGNX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지만 이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초과 성장 측면에서는 좀 제약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료에 대한 갈증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이제 우주 개발 산업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 해제를 통해서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산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미사일 개발 사업을 해오던 LIGNX1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나는 상황이고요.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고체 연료를 적용한 이제 계량형 제품을 개발하거나 발주할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전체 매출액 중에서 미사일 관련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는 그 북한의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추후에 이제 도발로 연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방산업종의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관련된 개발 산업이 이제 확대됐던 선례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LIGNX1에는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트랙아이인데요. 세트랙아이는 이제 중소형 지구 관측 위성과 위성 지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영상, 위성 영상 판매나 분석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소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내에서 전체 위성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이제 제사용 로켓을 로켓 관련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로켓 자체를 발사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국가가 적외도 관측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관측 위성의 이제 수요 상당수가 국책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관측 위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제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적외도 위성의 수명이 3년에서 7년으로 짧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주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양쪽을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그룹의 방산 중간 지주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자배정 유장승자 등에서 지분 30%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 올랐거든요. 당황 이제 하나그룹 차원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하나그룹의 이제 우주 관련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